사이드 팔다리 올리기 네, 이번에 배워볼 동작은 사이드 팔다리 올리기 동작인데요. 전체적으로 코어를 단련시켜서 코어축을 건강해주고요. 그리고 전신구직을 단련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부 라인을 허리 라인부터 전체 복부 라인을 탄력있게 해주는 동작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동작을 하기 전에 옆에 도구가 있는데요. 이 도구는 요가 블럭이라고 하는데요. 이 블럭이 없으신 분들은 쿠션이라던가 또는 베개를 활용해서 팔꿈치에 지탱해서 높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이것도 없으시면 그냥 바닥에서 해주셔도 괜찮아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높이 조절용이에요. 자, 그럼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옆으로 내 몸과 일질성상에서 팔꿈치를 지탱하는데 지탱하는 팔꿈치는 어깨와 수직을 유지시켜주시고 팔꿈과 머리끝이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세요. 골반이 뒤로 넘어가거나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수직선상에서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지탱하는 팔꿈치가 목이 들어가서 목과 어깨가 짧아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목은 길게 유지한 상태에서 내 몸의 상체 측은 고정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자세를 볼게요. 그대로 골반을 들어 올리면서 팔꿈치를 넘겨줍니다. 충분히 이완시키고 다시 골반을 내려줍니다. 팔을 내려주고 다시 골반을 최대한 올려주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내려줍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아래 넘기기 동작을 하고 이번에는 연이어서 동작할게요. 올리고 다리 들어 올리면서 같이 다시 골반 같이 올리고 내리면서 팔다리 함께 교차업 난이도가 있는데요. 이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블럭을 뺀 상태에서 수평 지점에서 해주셔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힘드신 분들은 낮은 지점에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의 동작을 반복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동작을 양쪽 대칭으로 해서 반복을 해볼 텐데요. 난이도가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정확한 동작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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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